왕이신 나의 바람이 내 거친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소중하니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주이시니 요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 말씀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게 하옵소서 그 여정여정마다 보금적인 선택을 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하고 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매 순간 순간 성령 인도 가운데 2, 3, 7 나라 살리는 절대 제자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590장 주에게 선餛 grandi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기를 바랍게 하여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도로 가리 꽃이 피는 들파리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도로 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없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도로 가리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실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흑암과 혼동과 공허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가 하나님 전으로 불러 예배 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만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하나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영육 간에 더욱 강근함 주셔서 남은 삶이 제자를 남기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단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2, 3, 7, 5천 종족 성교 랩런트 사역에 가시는 걸음마다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세계 살릴 영적 서밋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격자님들께도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다섯 기초의 모델로 70 현장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 후대들이 24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 3, 7 시대를 살리기 위해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로 통해 성도 모두 개인이 2, 3, 7 시스템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들고 소신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으로 정확한 복음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강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게 예배 드릴 때 지금 2, 3, 7 나라 모든 후대들에게 성삼이 하나님의 고력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관을 초월하여 2, 3, 7의 빛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게 하시며 2, 3, 7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품고 후대가 후대를 세우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가 이라시네 주가 이라시네 주가 이라시네 주에게 남기지 않듯 자에게 주가 이라시네 주가 이라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성경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라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라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뤄놓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되려가리라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내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이 시작됩니다 4월 3일 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고노익 정론인께 해주시면 됩니다 토요일 핵심 및 랩런트 데이가 3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일본 온라인 엠런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가 3월 29일 화요일 3월 3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등록은 3월 23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입니다 우문현답 훈련이 4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고등고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는 국제도 편이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다사성주구역 뉴은호 집사 구해선 성도가정 출산했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요일 3월 30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고귀의 말씀을 마진 나에게 오늘이 대단입니다 고귀의 말씀을 마진 나에게 오늘이 대단입니다 나의 은혜이 응답입니다. 활끈과 엉망에 이유가 되었던 이 사랑이 응답의 사랑이었음을 이젠 옵니다. 고금의 말씀을 하신 나에게 오늘이 대답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하신 나에게 오늘이 응답입니다. 피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다 이상하니 응답의 시간이 없음을 이젠 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의 나라 생명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원체한 능력 그 이름으로 세우신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생명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그의 원체한 능력 그 이름으로 세우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갈림길 그 앞에서 정말 말씀 따라 선택과 판단하셨는지 결단하셨는지요 또 이렇게 3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용서 못한 사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또 너무 미운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해결하지 못하면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훗날 깨닫게 될 테니까 빨리 받아들이시고 빨리 인도 받으시고 침대 선전에도 나오죠.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물건도 그런데 영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오늘 지금 순간의 선택과 판단이 엄청난 축복이냐 혹은 재앙이냐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축복되고 생명되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번 주신 강단 말씀처럼 누가 저주와 재앙 또 화해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로 달려가겠습니까? 누가 역사적 사명을 띄고 나는 하나교의 중직자가 되어서 단위 목사님을 괴롭히고 우리 후대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태어나고 살아가십니까?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믿었던 예수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했는데도 그게 본인의 사명이자 생의 이유가 되어서 어리석은 그들의 일들을 반복했었죠. 지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단위 목사님과 우리 후대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이었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아이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아이를 누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그렇게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싶겠습니까? 믿는 한 최대한 축복을 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또 말씀 잘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그동안 내가 그동안 체험한 것들로 세상 것들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 지나고 아니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그것만큼 사탄이 기쁜 일이 없겠죠. 우리 아이들을 두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갈림길 속에 성령 인도 받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교육은 신앙 교육이고 주일날 예배 와서 주일학교 예배 잘 드리고 자, 이제 월요일부터 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알리는 이 복음 교육과 밖에서 배우는 세상 교육을 분리시키는 거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갑자기 학원에서 호출하면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 받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헷갈려 안다면 그거는 분명 우리 어른들 책임입니다. 어르신들이 중요할 때 사업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벌여두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또 집에서 빨리 학원 가야지 뭐하냐 너 빨리 시험 치는데 공부해야지 뭐하냐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서 그게 이 아이에게 독이 된다면 누구한테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로 오늘 밤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엇을 먹일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학력고사라고 그 시험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말 그대로 배울 학자의 힘력자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그 힘을 테스트하는 거라면 지금 우리가 수능을 치죠. 어떻게 바뀐 거냐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많이 발전한 것이죠. 단순히 문제를 풀고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응용해서 이 안에 있는 원리들을 깨닫고 또 그에 대한 이해도 높이며 또 근본적인 사고 체계를 높이는 향상시키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도 알고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지구상의 많은 성공자들이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치맛바람이라고 하죠. 부모님의 그늘 속에서 그렇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사투리로 포시랍게 그렇게 자라고 뭐 한 군데만 다치든지 뭐 하나만 잘못 틀어지면 아줌마 부대들이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들 멱상을 잡고 그런 일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자라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복음을 떠나서도 이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 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아예 중학생 때부터 집세를 받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한 3시, 4시 학교하면 아르바이트 간답니다. 집세내려고 그런데 우리는 마흔 시인이 돼도 부모님한테 손벌리는 그런 자식들이 있죠. 부모 재산 가지고 형제끼리 막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 집안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복음을 떠나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럽에 또 미국에 많은 성공자들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뒤가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운 교육체계로 이 세상을 지도할 많은 일꾼들을 키워냈는데 그 성공자들 엘리트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는 것이죠.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든지 타살을 하고 있는 것. 정말로 복음 없는 모든 인간들이 어릴 때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 커가지고 그렇게 범죄로 또 사회악으로 자라고 있죠. 정말 그 감옥에 너무너무 악하고 극악무도한 사람 그 사람 만약에 태어났을 때 애기 사진 보면 과연 아 야는 커가지고 살인자 되겠구나 누가 알겠습니까 어린 애기들은 너무나 예뻐요 전부 다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누가 그렇게 맞는 거냐는 사탄의 배경 속에서 복음 한 번 듣지 못해가지고 세상 충만한 부모가 먹이는 그 음식을 매일매일 먹고 자라서 결국은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사람들 누구 책임이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성공은 했는데 그 위에 어마어마한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마약으로 도박으로 범죄로 빠지는 사람들 누구 책임이냐 물론 그 사람 부모 책임이죠 그 부모는 무슨 책임입니까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로 결단해야 될 그런 날들입니다 갈수록 힘들고 그 어떤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래도 아 우리나라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저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 저 도시에서 참 희망의 빛이 보이구나 라는 그런 신문기사 뉴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서로 헐뜯는 것 범죄한 이야기들 청소년들이 완전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구나 저것들이 완전히 미쳐서 날뛰는구나 이런 기사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미디어로 영화로 드람으로 제작돼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그 후대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밀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앙막을 양식입니다 재앙막을 양식입니다 하나교의 교인이라면 알루티씨 놓고 또 우리 주일학교 놓고 다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소정의 헌금도 하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오히려 찬송을 들러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투자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먹어서 탈이 나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세상의 창생이 3장 6장 11장 틀린 것들을 계속해서 먹는 거죠 술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취했다고 합니다 틀린 걸 하도 먹어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틀린 것을 먹은지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서미스쿨에 보낸 부모님 중에는 영적으로 그렇게 투지가 넘치지 않으셔서 이 아이들이 자기 자녀가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인성만 인성만 길러주세요 라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아버님 그 직장이 정말 완전 그런 흑암지대구나 그러시군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쓰고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본인이 잘못한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벗고 침 뱉었던데요 코로나인데 왜 마스크 벗고 침 뱉냐 하니까 그 젊은 여자애가 60대 된 노인 핸드폰으로 머리 찍어가지고 째고 또 블랙박스 같은 영상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 가관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음주로 경찰서에 잡혀가서 오히려 경찰한테 난동을 부리듯이 끊임없이 잘못된 음식을 먹고 커서 오히려 올바른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랩런트들에게 내 것을 먹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그것을 전달해야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희망이에요 경찰서 한 개보다 경찰서 백 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효과 있다는 그 말처럼 교회만이 우리 후대의 희망이고 이 울타리 안에서 정상적인 아이들을 세상 살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데 교회에서조차 하는 말들이 세상과 똑같다면 큰일이죠 생명의 양식 재앙 막을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애국시대에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그들이 먹은 양식을 먹이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재앙 속에 들어가서 신분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좀 일찍 깨달았죠 모세는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일찍 깨달은 요셉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했어요 왕 앞에서도 내 주택기가 꿈에 서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다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모세 또한 바로 왕 앞에서 내 보내라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가난한 땅 가야 된다 피제사 회복해야 된다 당당하게 말했죠 그들이 먹은 그 양식 우리 후대들에 먹여서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다윗이죠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사무엘이 먹은 것 그가 다윗에게 전해준 것 언약계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먹여야 됩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블레셋 앞에 섰어요 특수 전투 훈련을 받은 수많은 군인들 다 벌벌 떠는데 골리안 앞에 당당히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마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앞에 나왔다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고 자랐습니까 그 골리안 돌을 다섯 개 들고 갔는데 단번에 한 번에 목을 쳐서 왔습니다 아수루입니다 아수루 왕에게는 아수루 앞에는 국가 전체가 벌벌 떨었죠 마치 우리가 예전에 중국 조공을 갖다 바치듯이 그 아수루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 더 이상 아수루의 조공을 바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왕이 나왔죠 그 아수루가 단번에 찾아왔습니다 18만 5천명을 이끌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주의 천사 보내셔서 한 번에 송장으로 만드셨죠 어떤 기도입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또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 이 국가의 재앙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이런 랩런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냐는 겁니다 자라나도록 내가 그 음식을 먹이고 있냐는 것이죠 바벨로는 또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나라 지킬 힘 하나 없어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때 그때 하나님이 또 준비한 랩런트들 다니엘 또 새 친구 예스더 어땠습니까 오늘 기도자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 꿇고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사자골 앞에서 풀묻볼 앞에서 또 악한 하만의 계략 앞에서 죽음조차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당당했죠 이런 랩런트들이 지금 하나교에서 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몇 글자 안되는 문장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체 바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선택과 판단을 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일에 유익한가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처다 우리 후대들이 뼛속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왕 앞에서도 당당하죠 극렬에 타는 풀묵불 앞에서도 수십일을 굶은 사자 앞에서도 18만 5천명이 막 땅을 진동시키며 찾아오는 그 전쟁터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복음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부모의 치마 바람에 감싸가지고 불신자보다 못한 스스로 공부조차 못하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그거 하나 찾지 못하는 나약한 랩런트로 키워서는 정말 안됩니다 나중에 청구가 사나이 앞에 무슨 소리 들으시려고 정말 제대로 선택하시고 제대로 된 거 보여주시고 제대로 된 사명 심어야 됩니다 먹여야 될 양식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 성경에 기초한 7가지 신분 6가지 권세 5가지 확신 10가지 발판들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다 21가지의 삶도 심어야 되고 5가지 기도의 원리도 심어야 되고 7가지 성공의 비밀도 계속 심어야 됩니다 9가지 포인트도 심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전략 20가지도 심어야 됩니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성경 파고 연구하고 밤새도록 읽고 외워도 찾아내기 힘든 하나님이 주신 비밀들 7대 여정들 가만히 앉아서 이제 하나교회까지 직접 찾아와셔서 집 앞에서 듣고 계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빨리 드시고 소화시키셔서 전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알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먹은 줄 착각하고 먹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내 아이 앞에서 달아빵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내 아이 데리고 전도 캠퍼 가가지고 이게 전도다 없지 않습니까 아이 앞에서 말씀 받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현장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재앙 막을 양식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래 살릴 양식입니다 미래 살릴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재앙을 당했죠 하나님은 복음 줬는데 못 깨달음 재앙을 주십니다 흩어질 거다 근데 로마를 정복할 후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인재를 데리고 어디에 갔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리스게일라 부부를 만났을 때도 이 사람들 설득해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도행 마치고 3차행 마치고 로마로 가기 직전에도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대들이 전하나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성례에 보면 대를 많이 거칩니다 3대 혹은 4대까지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심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후대의 후대의 후대들이 일어날 때 로마 복음아 세계복음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빨리 이 시간을 단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겨야지 또 다 돌아가시고 나서 또 우리 후대 중에 또 유광수 목사님 같은 사람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먹을 음식들 빨리 드시고 소화시키시고 전달하셔야 됩니다 250년 걸렸죠 로마는 250년 걸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가올 재앙시대 이제 미래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몇 명이에요 극소수입니다 그 지역을 그 민족을 그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사람은 그 인재는 소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 거죠 제대로 된 양식을 후대에게 안 먹이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납니다 복음도 아닌데 허호를 뒤집어 쓰고 복음이 있냐 하나님을 이리저리 이용하고 오히려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걸림돌 방해꾼이 되는 그런 결과를 찾아옵니다 본인도 손해요 주변도 손해죠 실컷 예수 믿은 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바울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회복되고 몸이 나빠지는 게 1차적으로 음식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엄마 음식에 따라서 건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육의 양식도 이런데 영적인 양식 복음 하나 안 심고 온만 세상에 필요 없는 것 잡스러운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결단만 하면 달라고 안 해도 주실 겁니다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죠 진짜 응답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단체가 이제 독을 먹이거든요 이미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벌써 5, 6년 전에 부산 초신에서 교육계에 계신 한 교수님이 3단체가 프리메이슨이 땅을 땅을 완전히 이렇게 조작하고 그 시도 DNA 조작해가지고 먹으면 별로 안 좋은 음식들을 벌써 30년 전에 네트워크 다 해가지고 개발해 놨다고 그걸 한 학기 동안 연구해서 아이들하고 포럼하더라고요 지금 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3단체뿐입니까 많은 이방 사이비 단체들 종교 단체들 영을 죽이는 음식들 막 먹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 종교까지 일어나고 이것도 안 되나 해서 기운동 명상운동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겨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 정말 사단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활동하기에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놓고 너희 때문에 코로나다 하면서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제대로 된 음식 먹어야 되는 거죠 지난 주말에 우리 학교 교사분들과 우리 랩런트 한 명 데리고 지방에 가서 공연 한 개 보고 왔어요 오는 길에 제가 참 우리 부모님들 믿음 대단하다 저도 그렇고 노인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육의 기역자도 모르는데 모아놓고 선생님 선생님 가면서 학교를 맡겨놓고 천하보다 자기 귀한 아들 여기 보내놔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참 제가 기가 차느라 참 우리 부모님 믿음 대단하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또 선생 하고 있는 너랑 네도 더 대단하다 뭘 안다고 이렇게 하고 있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부모님들보다 이 아이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부모님보다는 동기에 덜 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구나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로 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교육 잘 모르고 아이와의 관계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공감되나 그렇게 끈끈한 라포가 행성돼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미리 보이시고 그 비밀로 행한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얘기했으니까 제가 제가 뭣도 모르고 하는 칭찬들 혹은 제가 뭣도 모르고 하는 꾸중들 때문에 아이들이 힘이 났다가 또 상처받았다가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제가 모르는 말들로 제가 모르는 그런 대화 속에서 포럼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찾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면 그래서 갈릴리 제자 부른 것처럼 무식한 우리를 불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일에 나와서 단순히 예배드려주고 메시지 한 번 선포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주일학교 교사분들 그냥 그 역할 보조하는 일주일에 한 번 한 10분 15분 내 아이 만나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지혜스쿨도 있고 요셉의 꿈도 있어요 어쨌든 후대에 연결된 사역자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잠깐 예배드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 주님 비전 찾게 되고 몰라요 말씀 전하는 저나 교육자분들은 몰라요 선생님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성취를 시킨다고 계획을 해뒀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이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찾게 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나우계의 국 중에 교육자 제일 많은 국은 교육국이에요 후대는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지고 잘난 기업도 대를 잊지 못하면 끝이죠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와 또 후대와 관계된 모든 기관과 그런 조직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신앙 교육 신앙 교육이다 보금교육은 보금교육이다 네가 대학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공부는 따로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후대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후대를 맡은 그 전도자들 사역자들 앞선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명령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문자 그대로 이 양들을 초장해서 먹이란 뜻이에요 자라야 될 양들이 육신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풀은 초장해서 마음껏 뛰놀며 풀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줘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하셨죠 육신적으로 다 자란 양이라도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래요 세 번째로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양분을 공급하고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치라 또 먹이라 세 번이나 명령하십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책임지고 2, 3, 7, 나라 5천 명을 살릴 수 있도록 키워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으로 가장 아끼는 수제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가올 재양시대 정말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고 미래살리 양식은 무엇입니까 매주 나오는 강단 말씀 또 우리 본부 전체 흘러오는 메시지들 그리고 매일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수점 그 메시지 그 양식을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먹이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먹이셔야 돼요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 답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학교 운영하는 데 참고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력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약속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것뿐이죠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전에 주님이 질문하시죠 주님이 세 번 질문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왜 세 번을 질문하셨을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해서 그랬을까 세 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가지고 주님 찾아와서 집요하게 세 번이나 물었나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어적인 사랑이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냐 필레어적인 사랑을 대답했어요 인간적인 사랑 본인이 안 거죠 이미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얘기한 거죠 주님이 한 번 더 묻습니다 또 아가페적인 사랑을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또 필레어적인 사랑을 대답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지금 왔는데 말이라도 좀 내 사랑한다 해주지 주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와 같이 필레어적인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거 다 하세요 감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 못 돌려드린 거 알면서도 물어보시죠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 먹이라고 치라고 또 먹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짧은 생이 하나의 앞에 설 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정말 어린 양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치시고 예수 그리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놓고 키우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죠 잠재적 범죄자가 될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서 늦기 전에 돌려와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사단이 씨를 씹기 전에 정말 돌려와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음식을 먹일 뿐만 아니라 배탈할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몸 자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씨앗을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 마음껏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옥토를 준비하는 것이죠 단순히 음식을 먹이고 씨를 씹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어떤 흑암 문화가 찾아와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오히려 그 문화를 갖춰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몸도 만들어주고 밭을 만들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후대들이 늘 말씀 속에서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정말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분들께서 증인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수도 없이 배신한 그 배도를 또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사명을 심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후대를 마음에 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화 9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성국의 기쁨일세 정비하신 주의 이름은 주의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옮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성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게 나간 후에 오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견뎌하며 열름만 흐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호대를 마음에 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 머리위에 제 못해 온도록 항상 함께 있을 지하다 아멘 내 영광이 고생하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찬양하며 우리 모든 야을 방주 올게 가지 한글자막 by 한효정